4경기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테오 에어폰 니아의 2버퍼 상대는 테오 스니퍼의 3버퍼 상당히 좀 멋있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신강림 먼저 갑니다 아 이게 뒤쪽으로 갑니까 아.. 어? 자 이게 터지면 몰라요 이게 터지면 모르죠 자 앞에 세명 감전 좋고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봐야겠죠 일단은 뭐 흑이 아일린 죽고 에이스 죽고 100만벌타 한 번 더 감전 와 테오 감전이 안걸리네 아니 쟤는 뭔데 감전이 안걸립니까 헨벌 좀 반감한데 일단은 뭐 자 테오 일단 1턴 안빠졌어요 아 빠졌네요 자 흑이 일단 쓰지말자 흑이 길때 흑이 빼고 나이스 흑풍창 쓰고 상대 한턴 빠지고 그 다음에 그렇지 빠지고 흑익 쓰는거지 자 흑익 와 시나리오 좋아 시나리오 됐어 됐어 와 시나리오 좋다 이깁니다 안녕하십시오 고마워요 와 가고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